경기도 교육청은 진로와 연계한 소식지, 꿈꾸는 교실을 격두로 발행합니다. 이번 소식지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진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교육청은 일반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 전략과 방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른 교과로 수업이 확장 가능하도록 전략이 포함됐으며 수업 활동지와 내용들을 사진과 그림으로 닿는다고 덧붙였습니다.